오징어, 머이, 양파, 자색고구마, 튀김이 잘 튀겨지고 있네요. 아주 먹음질스럽게 노릇노릇이 튀겨지고 있죠. 너무 맛있어요. 이 머이는 오징어에 소화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농인들이 먹게도 좋죠. 오늘은 이렇게 텃밭에서 뽑아온 양파, 자색 양파하고 자색고구마하고 오징어하고 머이를 넣어서 전부 우리 텃밭에서 구한 것으로 이렇게 먹음질스럽고 맛있는 영양가가 좋은 건강한 튀김요리를 하고 있어요. 오징어 한 가지만 먹었을 때는 영양 결필이 되기 쉬운데 이거 한 가지만 먹어도 원푸드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고루 잘 들어있죠. 비타민, 칼리슘, 철분, 단백질 이런 것들이 고루 들어있어서 아주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원푸드 튀김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원푸드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ANGER 테이블을 한번 더하심을 하고 있습니다.